오늘 엄마가 죽었다. 어쩌면 어제. 잘 모르겠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부화통을 받았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식. 근조.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마 어제였으리라. 양로원은 알제에서 80km 떨어진 마렌구에 있다. 2시에 버스를 타면 오후에 도착할 것이다. 그러면 밤샘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내일 저녁이면 돌아올 것이다. 사장에게 이틀 휴가를 신청했는데 그는 이유가 이유인 만큼 거부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못마땅한 듯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러자 나는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었으리라 생각했다. 요컨대 내가 변명할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장이 내게 애도를 표할 일이었다. 어찌됐든 모래 상복을 입은 나를 보면 애도를 표하리라. 나로서도 지금 당장은 나의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것은 하나의 분류된 사건이 될 것이고 모든 게 조금 더 공식적인 형체를 띌 것이다. 나는 2시에 버스를 탔다. 날씨가 몹시 더웠다. 나는 여름때처럼 셀레스트 식당에 가서 점심 빅사를 했다. 식당 안에 있던 이들은 모두 내게 조의를 표했고 셀레스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의 어머니란 단 한 번밖에 안 계시죠.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들은 나를 출입구까지 배웅했다. 에마니엘의 집으로 올라가서 검은색 넥타이와 완장을 빌려야 했는데 그 일이 다 소송가셨다. 에마니엘은 몇 달 전에 큰아버지를 여의었다. 나는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어갔다. 그 서두름, 다른 막질 게다가 버스의 덜컹거림 휘발류 냄새 도로와 하늘에 비치는 눈부신 햇빛 아마도 그 모든 것 때문에 술빛 잠이 들었던 것 같다. 나는 버스가 달리는 내내 거의 눈을 뜨지 않았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어떤 군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는 내게 미소를 지으며 멀리서 오는 길이냐고 물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기 위해 예라고 말했다. 양로원은 마을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나는 걸어갔다. 도착하자마자 나는 엄마를 보려고 했다. 그러나 문지기가 내게 먼저 원장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원장이 바빴기 때문에 난 잠시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문지기가 쉼없이 말했고 뛰어난 원장을 만났다. 원장은 사무실에서 나를 맞이했다. 그는 자그마한 최고의 노인으로 레지용 도넬의 훈장을 달고 있었다. 그는 투명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어서 내 손을 잡고 너무도 오래 악수를 한 탓에 나는 그 손을 어떻게 빼내야 하는지 몰랐다. 서류 하나를 살펴보더니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메르소 부인은 3년 전에 여기로 오셨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빗줄이었다군요. 나는 그가 무엇인가 나를 탓하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내 말을 끊었다. 해명하실 필요 없어요 아드님. 어머니의 서류 읽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로 부양할 행편이 못됐죠. 어머니에겐 보호자가 필요했지만 말입니다. 당신 월급이 충분치 않았으니까요. 아무튼 어머니께서는 여기서 충분히 행복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예, 원장님. 그가 덧붙였다.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친구들도 있었고 동년배들도 있었죠. 그분들과 함께 옛 시절의 추억을 되새길 수도 있었죠. 젊은 당신과 함께 살았으면 틀림없이 힘들어하셨을 겁니다. 사실이었다. 집에 있을 때 엄마는 말없이 시선으로 나를 쫓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양로원에 들어갔을 때 엄마는 처음 며칠 동안 자꾸만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습관 때문이었다. 몇 달이 지난 후에는 양로원에서 나오라고 하면 돌이 어우렀을 것이다. 여전히 습관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내가 양로원을 거의 찾지 않았던 건 그런 이유도 조금은 있었다. 물론 일요일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도 있다. 정류장에 가고 표를 사고 두 시간 동안 버스를 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은 샘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원장은 말을 계속했다. 그러나 나는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뒤이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음, 어머니가 보고 싶으시겠네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가 앞장서서 문으로 향했다. 계단에서 그는 내게 설명했다. 어머니를 영화실에 모셔두었습니다. 다른 재원자들이 동의하면 안 되니까요. 재원자가 사망할 때마다 다른 재원자들이 2, 3일 동안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면 저희도 일하기가 힘들어지죠. 우리는 앞마당을 가로질렀는데 거기서 여러 노인이 삼삼오 무리를 지어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우리가 나갈 때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연희와 등 뒤에서 대화가 제기되었다. 그것은 앵무새들이 나작이 조잘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작은 건물의 출입구에서 원장은 나를 두고 떠났다. 가보겠습니다. 메루서 씨. 도움을 청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 사무실로 오세요. 장례는 별일이 없으면 아침 10시에 시작하도록 지시해놓았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고인 곁에서 밤샘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어머니께서는 동료들에게 종교적인 장례를 원한다고 자주 이야기하신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어쨌든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했다. 무신론자는 아닐 망정 엄마는 생전에 결코 종교를 생각하지 않았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하얗게 회칠이 되고 큰 유리창이 있는 매우 밝은 방이었다. 방에는 의자들과 엑스체형 받침대들이 있었다. 그 중 두 받침대가 방 한가운데 뚜껑 덮인 관을 지탱하고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이라곤 살짝 박아놓은 탓에 갈색 판자 위에서 도드라져 보이는 반짝이는 나사못들밖에 없었다. 관 옆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아랍인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녀는 선명한 색깔의 스카프를 머리에 두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내 등 뒤로 문지기가 들어왔다. 그는 뛰어들어온 게 분명했다. 숨이 차서 더듬더듬 말했다. 관 뚜껑을 덮어두었죠. 어머니를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나사못을 빼야겠습니다. 그가 관으로 다가갔을 때 내가 멈춰 세웠다. 그가 말했다. 아 왜 그러시죠?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내가 대답했다. 네. 그가 동작을 멈추었고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느낌이 들어 거북했다. 잠시 후 그가 나를 보며 이렇게 물었다. 왜죠? 그러나 질문에 비난의 뜻은 없었고 단순히 이유를 알고 싶은 듯했다. 내가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얀 코스염을 꼬면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다. 이해가 갑니다. 그는 연푸른색의 눈이 아름다웠고 안색이 약간 붉었다. 그는 내게 의자를 내민 다음 내 뒤에 조금 떨어져서 앉았다. 간호사가 일어나서 출구로 향했다. 그때 문제기가 내게 말했다. 중향 때문에 저래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간호사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두 눈 밑으로 머리를 한 바퀴 돌려가면 붕대가 보였다. 구원절이에 붕대가 평평했다. 그녀 얼굴에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얀 붕대밖에 없었다. 간호사가 떠났을 때 문지기가 말했다. 이만 가볼게요. 내가 어떤 몸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내 뒤에 그대로 서 있었다. 등 뒤에 있는 그의 존재 때문에 신경이 쓰였다. 방은 저물어가는 오후의 아름다운 햇살로 가득했다. 말벌 두 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붕붕거렸다. 나는 주름이 엄습하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문지기에게 물었다. 여기 들어오신지 오래되었습니까? 그는 진작부터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즉시 대답했다. 5년 되었습니다. 뒤이어 그는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다. 그가 마랭고 양로원에서 문지기로 생을 마감하리라고 누군가 말해주었더라면 그는 아마 하들짝 놀랐을 것이다. 그는 64살이었고 파리 출신이었다. 아 이 지방 사람이 아니세요? 그러자 나는 그가 나를 원장실로 안내하기 전에 엄마에 대해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평온 특히 이 고장은 날씨가 더워 창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가 말했었다. 자신이 파리에서 살았으며 좀째 파리를 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때였다. 파리에서는 보통 사흘 가끔은 나흘간 고연을 지켰다. 하지만 여기선 그럴 시간이 없으며 사람이 죽자마자 연구차를 뒤쫓아야 하니 또 무지 적응이 안된다는 거였다. 그때 문지기에 아내가 말했다. 조용히 해요. 그런 건 이분께 드릴 말씀이 아니잖아요. 노인은 얼굴을 붉히며 사과했다. 내가 끼어들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그가 하는 이야기가 옳고 또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문지기는 자그마한 영화실에서 자기가 극빈자로 양로원에 들어왔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이 쓸만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문지기 노릇을 자청했다. 나는 그도 결국 재원자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가 재원자들을 지칭하는 방식에 대해 이미 놀랐었다. 그는 재원자들을 그들 다른 사람들 심지어 늙은이들 이라고 불렀는데 재원자들 가운데 몇몇은 그보다 나이가 많지도 않았다. 하기야 당연히 경우가 달랐다. 그는 문지기 얻고 그들에 대해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간호사 들어왔다. 갑자기 저녁이 되었다. 유리창 너머로 금세 어둠이 짙어졌다. 문지기가 스위치를 돌리자 별안간 분출되는 불빛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내게 간이 식당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하라고 권했다. 그렇지만 난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는 밀크커피 한잔을 갖다 주겠다고 했다. 밀크커피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는 잠시 이후에 증반을 들고 돌아왔다. 나는 밀크커피를 마셨다. 그러자 난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다. 하지만 엄마 시신 앞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몰라 망설였다. 잠시 생각해보니 사실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문지기에게 담배를 구원했고 우린 담배를 피웠다. 문득 그가 내게 말했다. 잠시 후에 모친의 친구분들이 밤새마러 오실 겁니다. 관행이죠. 의자와 커피를 가지러 가야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전등 하나를 끌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하얀 벽에서 반사되는 불빛 때문에 피로감이 느껴졌다. 그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설비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 모두 켜든지 모두 끄든지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밖으로 나갔다가 되돌아와서 의자들을 배치했다. 의자 하나 위에 커피포트를 놓았고 그 둘레에 잔을 쌓아 올렸다. 그런 다음 그는 엄마 건너편에 내 맞은편에 앉았다. 간호사는 등을 돌린 채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팔동작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뜨개질을 하는 것 같았다. 실내가 포근했고 커피가 몸을 덮였고 열린 문을 통해 밤 내음과 꽃향기가 들어왔다. 나는 저피 잠에 들었던 것 같다. 무엇인가 치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다. 눈을 감고 있었던 탓에 세아야 실내가 한층 더 눈부셨다. 눈앞에 어둠 한점 없었고 물건 하나하나 모서리 하나하나 곡선 하나하나가 눈이 아플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엄마의 친구들이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모두 십여 명 이었고 눈을 멀게 하는 그 빛 속으로 조용히 들어왔다. 모두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의자 하나 삐걱거리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목격한 적이 없었던 양 그들을 바라보았는데 얼굴이나 옷차림 어느 한구석 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기에 나는 그들의 존재를 실감하기 어려웠다. 여자들은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허리에 조인 끈이 그렇지 않아도 불룩한 배를 더욱 두드러져 보이게 했다. 나는 여태까지 늙은 여자들의 배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한 번도 눈여겨본 적이 없었다. 남자들은 거의 다 몹시 야비였고 손엔 지팡이로 쥐고 있었다. 그들 얼굴에서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눈이라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눅살 동지 한가운데 광채 없는 눈빛만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자리에 앉으면 그들 대부분은 이 없는 입에 입술이 먹힌 채 나를 쳐다보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나로선 그것이 인사인지 습관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아마도 인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 바로 그때 나는 그들 모두 문지기를 둘러싼 채 나를 마주 앉아 고개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순간 난 그들이 나를 심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게 아닌가 하는 엉뚱한 느낌이 들었다. 잠시 후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울기 시작했다. 두 번째 줄에 앉은 그녀는 다른 여자에게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일정한 한 느낌으로 나지막히 울었다. 그 울음은 도무지 끝나지 않을 듯 했다. 다른 사람들 귀에는 그 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들에게는 기력도 생기도 말도 없었다. 그들은 각자 관이나 지팡이 또는 아무 것이나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았다. 그 여자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모른다는 사실이 그 사실이 몹시 놀라웠다. 그 울음 소리를 더 듣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녀에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 문재기가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인 채 말을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무신가 중얼거렸고 계속해서 똑같은 한 느낌으로 울었다. 그때 문재기가 내 쪽으로 왔다. 그는 곁에 앉았다. 한참 동안 잠잣고 있다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설명해 주었다. 그녀가 모친과 아주 가까웠죠. 여기서 모친에게 유일한 친구였는데 이제 외톨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다. 여자의 숨과 흐느낌이 뜸해졌다. 그녀는 코를 몹시 훌쩍거렸다. 이윽고 그녀가 조용해졌다. 더 이상 졸리지는 않았지만 난 피곤했고 허리가 아팠다.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이 모든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간간히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없었다. 마침내 나는 그것들이 노인들 가운데 몇몇이 폰 안쪽을 빨면서 기이하게 혀를 차는 소리라는 걸 알았다. 그들은 깊은 상념에 빠져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심지어 난 그들 한가운데 놓인 이 주검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리라 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잘못된 느낌이었다. 우리는 모두 문지기가 따라준 커피를 마셨다. 그 이후의 일은 나도 모르겠다. 밤이 지나갔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한순간 눈을 떴을 때 노인들이 몸을 숙이고 잠든 모습이 보였는데 오직 한 노인만이 지팡이로 쥔 두 손등을 턱에 괸치 내가 잠에서 깨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 뿐이었다. 그런 다음 나는 다시 잠에 들었다. 나는 허리가 점점 더 아파왔기 때문에 잠에서 깼다. 햇빛이 유리창비로 미끄러지고 있었다. 잠시 후 노인들 가운데 하나가 잠에서 깨더니 심하게 기침을 해댔다. 그는 커다란 격자무늬 손수건에 가래를 뱉었는데 가래를 뱉을 때마다 혀가 뽑혀나갈 듯했다. 그 바람에 다른 노인들이 잠에서 깼고 문지기가 그들에게 떠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들은 일어섰다. 이 불편한 밤샘으로 그들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밖으로 나가면서 그들 모두 내 손을 꽉 잡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랐다. 마치 마치 우리가 한마디도 나누지 않은 지난 밤이 우리를 더없이 치밀한 사이로 만들기라도 한 듯 말이다. 나는 피곤했다. 문지기가 나를 자기 거처로 안내했고 나는 거기서 간단하게 세수를 할 수 있었다. 다시 밀크커피를 마셨는데 맛이 아주 좋았다. 밖으로 나오자 날이 완전히 밝았다. 마렌구와 바다를 가르는 언덕 너머 온통 붉게 물든 하늘이 보였다. 언덕 위로 지나가는 바람이 여기까지 소금 냄새를 실어봤다.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전원으로 나가본 지 오래되었기에 나는 엄마가 없다면 얼마나 즐겁게 산책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앞마당 플라타너스 아래에서 기다렸다. 신선한 흙냄새를 들이켰고 더 이상 졸리지 않았다. 사무실 동료들이 생각났다. 이 시간이면 출근하기 위해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다. 내겐 늘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잠시 이런 생각이 잠겼지만 건물 안에서 울리는 종소리 때문에 주의가 틀어졌다. 창문 너머에서 소란이 일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해가 좀 더 하늘 위로 솟아있었다. 햇살 덕분에 두 발이 따뜻해졌다. 문재기가 앞마당을 가로지르며 원장이 날 찾고 있다고 했다. 나는 원장실로 갔다. 그는 나로 하여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하게 했다. 그가 검은색 상의에 주문이 바지를 입은 게 눈에 띄었다. 그는 수화기를 손에 들고 내게 말했다. 장이 인부들이 벌써 와있네요. 장이 인부들에게 영화실로 가서 관을 닫으라고 할 참입니다. 그 전에 어머님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수화기에 대고 지시했다. 피자크 인부들에게 영화실로 가도 좋다고 이야기하게 뒤이어 그가 자기도 장례식에 참석할 거라고 말했고 나는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는 책상 건너편에 앉았고 짧은 두 다리를 꼬았다. 그는 나와 자기만 당직 간호사와 함께 장례식에 참석할 것임을 알려주었다. 원칙적으로 재원자들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다만 밤샘이 허용될 뿐이었다. 인간적 차원의 문제죠. 하고 그가 말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어머니의 오랜 남자친구에게 장례 행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이분은 토마 페레 영감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다. 그가 다시 말했다. 아시다시피 다소 유치한 감정이죠. 영감님과 어머님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롱원에서는 모두가 두 분을 놀리며 페레 영감님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당신 약혼여자 쑤. 그러면 영감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분은 그게 즐거웠던 거죠. 어쨌든 메르소 부인의 죽음으로 영감님이 크게 상심한 게 사실입니다. 저로서는 허락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죠. 하지만 왕진 의사의 권고에 따라 어젯밤 밤샘만은 금했습니다. 우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원장은 일어서서 사무실 창으로 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을 보던 그가 말했다. 마렌구의 사제님이 벌써 도착하셨네. 예전보다 일찍 오셨구먼. 마을에 있는 교회까지 가려면 좋게 45분은 걸어야 하리라고 그가 내게 알려주었다. 우리는 아래로 내려갔다. 영화실 건물 앞에는 사제와 두 복사 아동이 있었다. 복사 아동 하나가 향로를 들고 있었고 사제는 그 아이 쪽으로 몸을 숙인 채 은사슬의 길이를 조절해주고 있었다. 우리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사제가 몸을 일으켰다. 그는 나를 내 아들 이라고 부르며 몇 마디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난 그를 따라갔다. 관에 난삼옷이 완전히 박힌 것이 한눈에 들어왔고 실내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 넷이 있었다. 바로 그때 연구마차가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온정인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사제가 기도문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남자들이 천을 들고 관을 향해 나아갔다. 사제, 두복사 아동, 원장, 그리고 나는 밖으로 나왔다. 문앞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부인이 서있었다. 메로소시 입니다. 하고 원장이 말했다. 나는 그 부인의 이름을 알아듣진 못했지만 그 부인이 당직한 옷사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웃는 기색도 없이 깡마르고 긴 얼굴을 가볍게 숙였다. 뒤이어 우리는 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켰었다. 우리는 관을 던 사람을 따라갔고 양로원에서 나왔다. 양로원 문앞에는 연구마차가 있었다. 니스를 칠한 듯 반들반들 유온이 나고 길쭉한 연구마차는 필통을 연상케 했다. 연구마차 앞에는 키가 작고 우스꽝스럽게 옷을 차려입은 호상차지와 꼬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어색하게 서있는 노인이 보였다. 나는 그 노인이 아마도 페레시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윗부분이 둥글고 전두리가 넓은 헐렁한 충절머를 쓰고 있었고 바지자락이 구두 위로 둘둘 말린 양복을 입고 있었으며 하얀 와이셔츠의 커다란 킷에 비해 너무나 작은 검은색 리본을 메고 있었다. 그 입술이 검버섯으로 가득한 코 밑에서 바르르 떨렸다. 기애하게 생긴 두 귀 존급거리는 데다 귓바퀴가 흉하게 말린 두 귀가 가느다란 백발 때문에 도드라져 보였는데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귀는 핏빛처럼 붉어서 몹시 놀라웠다. 호상차지가 우리의 위치를 정해주었다. 사재가 맨 앞이었고 연구마차가 그 다음이었다. 내 남자가 연구마차를 둘러쌌다. 그 뒤에는 원장과 내가 섰고 당직 간호사와 페레시가 행렬의 끝을 이뤘다. 하늘은 벌써 태양으로 가득 차있었다. 태양이 대지를 짓누르기 시작했고 열기가 빠르게 올라왔다. 나는 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그토록 오래 기다렸는지 모르겠다. 어두운 상복을 입은 탓에 나는 더웠다. 모자를 쓰고 있던 기작은 노인이 다시 모자를 벗었다. 내가 약간 몸을 틀어 노인을 보았을 때 원장이 내게 노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저녁이면 엄마와 페레시가 카노사를 동반한 채 마을까지 산책하곤 했었다고 말했다. 나는 주위의 벌판을 바라보았다. 하늘에 마땅한 언덕까지 줄지어 늘어선 사이프러스 나무들 젓갈색과 초록색의 대지 드문드문 헛쳐져 있으나 윤곽이 뚜렷한 집들을 보았을 때 나는 엄마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고장에서 저녁이란 우수에 찬 휴식과도 같았으리라. 오늘은 풍경을 일렁이게 하는 그런 넘치는 태양이 이 고장을 비인간적이고 위압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나는 페레 영감이 다리를 가볍게 쩐다는 걸 그걸 알아차렸다. 연구마차가 조금씩 속도를 올렸고 노인은 뒤로 쳐졌다. 연구마차를 눌러싼 장애인부 한 사람도 뒤쳐져 나와서 나와 함께 걸었다. 나는 태양이 금세 하늘로 솟아오르는 걸 보고 놀랐다. 그러자 벌써 오래전부터 곤충들이 우는 소리와 불립이 타닥타닥 튀는 소리가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땀방울이 두 뼈 위로 흘러내렸다. 모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손수건으로 부채질을 했다. 그때 장애인부가 내게 무엇인가 말을 했는데 난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른손으로 모자 쟁을 들어 왼손에 쥐고 있던 손수건으로 머리를 닦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는 하늘을 가리키며 되풀이 했다. 아 엄청나게 내리쬐는데요? 내가 말했다. 네. 조금 뒤에 그가 물었다. 저기 계신 저분이 어머니 이신가요? 나는 다시 말했다. 네. 연세가 많았습니까? 나는 엄마의 정확한 나이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셈이죠.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입을 다물었다. 고개를 뒤로 돌렸을 때 50미터 침 떨어진 곳에서 페레연감이 보였다. 그는 손에 쥔 중절몰을 흔들며 걸음을 서두르고 있었다. 나는 눈을 돌려 원장을 보았다. 그는 불필요한 동작 없이 아주 근엄한 태도로 걷고 있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지만 그는 그것을 닦지 않았다. 행렬의 걸음거리가 좀 더 빨라진 듯 했다. 주변에는 여전히 태양으로 가득 찬 들판이 눈을 보시게 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빛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다. 어느 순간 우리는 최근에 재포장된 도로 위로 들어섰다. 태양이 역정을 갈라터지게 했다. 발이 거기를 짓누르자 반짝이는 속살이 밖으로 드러났다. 연구마체 위로 얼핏 보이는 마부의 흐물흐물한 가죽 모자가 마치 이 검은 진창에서 빚어낸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이 푸르고인 하늘과 단조로운 검은색 이를테면 속살이 드러난 역충의 끈적이는 검은색 빛반의 상복의 검은색 오칠한 연구마체의 검은색 사이에서 정신이 약간 아득해졌다. 태양 연구마체의 가죽 냄새와 말똥 냄새 니스칠 냄새 향 냄새 잠을 자지 못한 간밤의 피로 이 모든 것이 나의 시선과 생각을 어지럽혔다. 나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다. 펠의 용감이 아주 멀리 불타는 아지랑이 속에서 아른거리더니 금세 자취를 감추었다. 나는 눈길로 그를 찾았고 그가 도로에서 벗어나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보았다. 그땐 내 앞에서 도로가 휘어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고장에 익숙한 펠의 영감이 우리를 따라잡기 위해 지름길을 태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길이 휘어지는 지점에서 그는 우리와 합류했다. 뒤이어 그의 모습이 또 사라졌다. 그는 다시 들판을 가로질렀고 여러 차례 그러기를 되풀이했다. 나는 관자놀이에서 비가 뛰는 것을 느꼈다. 그 이후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신속하게 확실하게 자연스럽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이상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오직 한 가지만 빼놓고서. 마을 입구에서 당직 간호사가 내게 말했다. 그녀는 얼굴과 어울리지 않는 기이한 목소리 선율과 떨림이 있는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천천히 걸으면요. 일사병이 걸릴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빨리 걸으면 땀에 젖고 교회에 들어가서 우한에 시달리겠죠. 그녀의 말이 옳았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 밖에 그날의 몇몇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마을 어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와 합류했을 때 보았던 페레 영감의 얼굴. 흥분과 고통으로 얼룩진 굵은 눈방울이 꽤 두피아미로 흘렀다. 그렇지만 주름살 때문에 눈물방울이 완전히 흘러내리지 못했다. 눈물방울들은 일그러진 얼굴 위에서 번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면서 내세처럼 번들거렸다. 또한 교회 보도 위에 동네 사람들 무덤 위에 붉은 제라늄꽃 벨의 영감의 기절 엄마의 관 위에 떨어지던 핏빛 흙 거기에 뒤섞이던 나무뿌리들의 하얀 속살 사람들 목소리들 마을 카페 카페 앞에서의 기다림 끝없이 털털거리던 엔젤 소리 그리고 버스가 RG의 불빛 둥지로 들어갔을 때 그리하여 열두 시간 동안 실컷 잠을 자리라고 생각했을 때 속 꾸치던 나의 기쁨이 떠오른다. 잠에서 깨면서 내가 이틀 휴가 신청을 했을 때 왜 사장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오늘이 토요일이었다. 줄곧 잊고 있었는데 잠에서 깨며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다. 당연히 사장은 내가 일요일까지 합쳐서 나흘이나 쉬리라고 얘기했을 테고 그것이 그의 마음에 들었을 리 없었다. 그러나 한편 엄마의 장례식을 오늘이 아니라 어제 치른 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고 다른 한편 어쨌거나 나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장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어제 하루가 피곤했기 때문에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면도하는 동안 무엇을 할까 고민했고 해수욕을 하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항구의 해수욕장으로 가기 위해 전차를 탔다. 해수욕장에 도착하자 곧장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다. 젊은이들이 많았다. 물속에서 우리 사무실 타자수로 일했던 마리카르도 나를 만났는데 그 당시 나는 그녀에게 육체적 욕망을 느꼈었다. 내 생각에 그녀도 그랬던 것 같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사무실을 떠난 탓에 우리는 서로 사귈 만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나는 그녀가 부표 위로 올라가도록 도와주었고 그런 동작을 취하는 가운데 내 손이 그녀의 저 가슴을 스쳤다. 그녀가 부표 위로 올라가 엎드렸을 때 나는 여전히 물속에 있었다. 그녀는 나를 향해 돌아 놓았다. 머리카리 눈 위로 흘러내리자 그녀가 웃었다. 나는 부표 위 그녀의 곁으로 올라갔다. 날씨가 좋았고 나는 장난하듯 머리를 뒤로 젖혀 그녀의 배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대로 있었다. 도는 가득 하늘이 들어왔는데 하늘은 온통 푸른빛과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목덜미 아래로 마리의 배가 부드럽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느껴졌다. 우리는 반쯤 잠이든 채 부표 위에 오르도록 머물렀다. 태양이 너무도 뜨거워졌을 때 그녀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나도 그녀를 뒤쫓았다. 나는 그녀를 따라잡았다. 나는 한쪽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았고 우리는 함께 헤엄쳤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방파제 위에서 몸을 말리는 동안 그녀가 내게 말했다. 내가 당신보다 더 해피색 흘렸네요. 나는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가지 않겠느냐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웃었고 페르낭데리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를 보고 싶다고 했다. 우리가 옷을 다시 입었을 때 마리는 내가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라며 상을 당했느냐고 물었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그녀가 언제 상을 치렀는지 알고 싶어 했기에 나는 어제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흠칫 뒤로 물러났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사장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 떠올라 단념했다. 기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어쨌거나 사람이란 늘 조금씩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다. 저녁이 되자 마리는 모든 것을 잊었다. 영화는 간간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시시하게 그지없었다. 그녀의 다리가 내 다리와 맞닿았다. 나는 그녀의 저 가슴을 얼어만졌다. 영화가 끝날 무렵 나는 그녀에게 키스했으나 다소 어색하게 마무리되었다. 극장에서 나오자 그녀는 내 아파트로 왔다. 내가 잠에서 깨었을 때 마리는 떠나고 없었다. 그녀는 아주머니 댁에 들러야 한다고 말했었다.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자 나는 좀 따분한 기분이 들었다. 일요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침대로 되돌아갔고 베개에서 마리가 남기고 간 소금 냄새를 찾다가 10시까지 잠들었다. 그런 다음 여전히 침대에 누운 채 12시까지 담배를 피웠다. 여느 때와 달리 셀레스트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싶지 않았는데 틀림없이 사람들이 내게 질문을 할 것이고 나는 그게 달갑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빵이 없었으나 그것을 사러 내려가고 쉽지 않았기에 계란 프라이를 해서 선체로 접시에 이비를 대고 먹었다. 점심 식사 후에 난 좀 무료해서 아파트 안을 서상거렸다. 엄마가 있을 때는 알맞은 아파트였다. 엄마가 떠난 아파트는 내게 너무 컸고 나는 부엌 식탁을 내 방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이제 이 방에서만 사는데 상판이 조금 꺼진 밀집 의자들 거울이 노랗게 탈색된 장롱 화장대 구리 침대를 주로 이용한다. 나머지는 아무렇게라 놓여있다. 점심 후 나는 무슨 일이든 해야 했기에 옛 신문을 손에 들었고 그걸 읽었다. 거기서 그릇의 소금 광고를 오려낸 다음 신문에 난 재미있는 것들을 모아두는 낡은 노트에 붙였다. 나는 손을 씻었고 이었고 발코니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내 방은 변돌이 큰 길에 면에 있다. 오후엔 날씨가 좋았다. 그렇지만 포장도로는 녹진했고 드물게 지나가는 행인들은 발걸음을 서둘렀다. 우선 산책하러 가는 가족이 보였는데 반바지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해군 목차림으로 뻣뻣하게 풀먹인 옷에 갇힌 듯 거북히 하는 두 소년 커다란 분홍색 리본을 달고 검정 에나멜 구두를 신은 소녀가 지나갔다. 그 뒤로 밤색 실크 원피스를 입은 비대한 어머니 내게도 나치익은 키가 작고 몹시 여인 아버지가 보였다. 그는 밀짚 모자를 쓰고 나비 넥태를 맨 차림에 손에는 지팡이로 쥐고 있었다. 아내와 함께 가는 그를 보면서 나는 왜 동네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점잖은 사람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잠시 후 헤어스프레이로 고정한 머리칼 빨간 넥타이 몸에 꽉 끼는 재킷 재킷 밑주머니에 꽂은 장식 손수건 코가 네모레진 코드로 안껏 멋을 버린 변두리 젊은이들이 지나갔다. 나는 그들이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이처럼 일찍 출발해 웃고 떠들면서 전체를 향한 발걸음을 서두르는 것이리라. 그들이 지나간 뒤로는 거리의 인적이 점점 드물어졌다. 사방에서 구경거리가 시작된 모양이었다. 이제 거리에는 가게 주인들과 고양이들밖에 없었다. 길가인으로선 무화과 나무 위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으나 광채가 없었다. 맞은편 보도 위에서는 담배가게 주인이 의자를 들고 나와 문앞에 돌려놓은 후 거기에 걸터 앉아 등받이에 두 팔을 끼웠다. 좀 전에 터질듯 만원이었던 전차이는 이제 승객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담배가게 옆 조그만 카페 셰피에로 에선 중업원이 통비노래에 돗밥을 뿌려 청소하고 있었다. 정말이지 일요일이었다. 나는 의자를 돌려 담배가게 주인의자처럼 놓았는데 그것이 더 편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담배를 두 대 피운 다음 초콜릿 한 조각을 가지러 안으로 들어갔고 창가로 되돌아와서 그것을 먹었다. 조금 뒤에 하늘이 어두워졌고 나는 여름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지리라 생각했다. 그렇지만 하늘은 조금씩 밝아졌다. 그래도 목구름이 지나가면서 거리에 비가 올 기미를 남겨놓아 거리는 여전히 어둑했다. 나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 다다시의 전차가 소리를 내며 도착했다. 전차는 발판과 난간에 옹기종이 걸터앉는 구경꾼들을 교회의 경기장으로부터 다시 싣고 왔다. 다음 전차는 선수들을 싣고 왔는데 나는 스포츠백을 보고 그들이 선수임을 알았다. 그들은 자기네 클럽이 절대적으로 패하지 않으리라고 목이 터지도록 고함을 주르고 노래를 불렀다. 여럿이 내게 손짓을 했다. 그 중 하나는 우리가 이겼다며 내게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라는 표시를 했다. 그때부터 자동차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해가 조금 더 기울었다. 지붕들 위로 하늘이 불그스름해졌고 땅거비가 지면서 거리는 활기를 되찾았다. 산책객들이 조금씩 되돌아오고 있었다. 사람들 틈에 아까 그 점잖은 신사가 눈에 띄었다. 아이들은 울거나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터덜터덜 걷고 있었다. 뒤이어 동네 영화관들이 거리에 관객의 물결을 쏟아놓았다. 그들 가운데 젊은이들이 평소보다 더 단호한 농작을 취하는 걸로 미루어 나는 그들이 모험 영화를 봤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신의 영화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좀 더 늦게 도착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그들은 아직 웃고 있었지만 때때로 피곤해 보였고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들은 맞은편 보도 위를 오가며 거리에 머물렀다. 동네 아가씨들이 맨머리 차림으로 서로 발장을 기며 걸었다. 젊은이들이 일부러 아가씨들과 마주치면서 농담을 건넸고 아가씨들은 고개를 돌리며 웃었다. 그 가운데 내가 아는 몇몇 아가씨가 내게 손짓했다. 그때 별안간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고 그 불빛이 어둠 속에 떠오르는 초저녁 별을 흐릿하게 했다. 나는 그처럼 슬암놀과 불빛으로 가득찬 보도를 바라보며 눈이 피로해짐을 느꼈다. 가로등이 젖은 도로를 반짝이게 했고 전체가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가며 빛나는 머리칼 미소 또는 은팔찌 위에 그림자를 지게 했다. 잠시 후 전체가 뜸해지고 나무와 가로등 위로 벌써 어둠이 짙어지면 동네는 어느 틈에 인기적이 사라졌고 마침내 다시 텅빈 거리를 고양이가 천천히 가로질렀다. 그때 난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의자 등받이에 오래도록 턱을 괴고 있었기 때문에 목이 좀 아팠다. 나는 밑으로 내려가서 빵과 스파게티면을 사왔고 직접 요리를 해 선체로 먹었다.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공기가 사늘해서 좀 추웠다. 나는 창문을 닫았고 방으로 돌아오면서 거울에 비친 식탁 한 모퉁이 알코올 램프와 빵 조각이 나란히 놓인 식탁 한 모퉁이를 보았다. 여느 일요일과 다름없는 일요일 하루가 지나갔고 엄마의 장례식이 끝났고 내일이면 다시 일을 시작할 것이고 결국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오늘은 알베르 카미가 1942년에 발표한 소설 이방인의 초반 부분을 함께 했는데요. 들으시니까 어떠셨나요? 좀 어렵지 않으셨나요? 이해도 잘 안되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요 주인공이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도 그렇게 장례식에 참석하면서도 꽤 슬퍼하지 않는 모습에서 어떤 이질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 사람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메로서는요 자기를 눌러싼 세계와 철저히 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의 뚱한 반응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도 많이 하고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메로서의 그런 행동들과 생각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실전주의 철학에 대해 지식이 많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단체의 단체의 이해가 잘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에서는 메로서가 왜 그렇게 했다라는 명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편이에요. 서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정 이해하기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래도 뭔가 어렵붙이 저자가 하는 말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이 책을 다 끝까지 보시면 조금 정말 내 인생이 확실한 건 뭐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질문.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뭘까? 라는 질문도 던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끔씩 그런 사색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책은 그런 철학 이야기를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한 남자의 이야기로 풀어내 줍니다. 자연스럽게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초반에는요. 이 책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지나고 초중반부터는 재밌어지니까 한번 참고 보시기 바래요. 물론 초반에 좀 지루하다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랬는데 중반 이후부터 좀 흥미진진해져요. 그러니까 한번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좋은 작품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없이 말이 길었죠? 그래 오늘 밤도 좋은 밤 보내시고요. 굿나잇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